하얼 휴! 자,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! 시간 찾으러 왔습니다 자, 오늘은 홀스트롬프님의 꿀잼 며차 바로 출발합니다 자, 첫 번째는 번조버니의 과거 이야기가 담긴 영상입니다 자, 번조가... 그... 번조 스테이지에 묶여있네요? 뭐야? 아미론 레그가 조종하는 거였어? 하하하하하하 어어... 왜왜왜왜? 왜왜왜? 자, 그때 플레이어의 입장 어... 뮤지컬 메모리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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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조의 인간 시절인가요? 하트 라이트? 땅땅 오케이 그림 순서 맞추는 거를 잘했어요 버키의 상품으로 의무는 사나이로부터 저... 번조버니 인형을 봤습니다 아... 저 검은색 남자 프로토타입인가 보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... 인간 번조는 실험 당하고 있던 거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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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는... 소녀를 토끼 인형으로 만들어내는 실험을 실행에 옮깁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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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움직이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... 하하 사람을 인형으로 만드는 어... 엄맛 모션 총인가요 저거? 하하하하 퀵 하... 하...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케이 기대를 하네요 번조가 플레이어가 자기를 구해줄거라는 나 좀 봐 뭐야 저기에 뭐야 저기에 왜 저런 인형이 있는거야 오 케모리다 케모리다 어 이거 기댔던 반응이 아닌데 히히 어떡해 난 이제 뭐야 아니 맘이 너가 가둬놓고 왜 불쌍해하는거야 막상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맘이 약해진건가 응 아니야 넌 거기서 평생 땡땡땡 신벌지나 치면 돼 야 내가 불쌍해할 줄 알았어 아이고 너무 멍청하시네 하하하하 그 와중에 계속 심벌즈 바링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힘줘 그래픽까지 아 너무 꿀잼이야 이제 잘 가렴 자자자 내려가라 내려가 느낌표 버튼 저거는 소녀시절에 팔았던 그래픽 그 손이잖아 잠깐만 이거는 그 전설의 황금손 이건 뭐 초 레어 아이템을 얻었나 본데요 그렇다면 이 그냥 다 부셔 강력해 잠깐만 이게 말이 돼? 플레이어가 성공을 하다니 탈출합니다 일단 플레이어는 이제 게임에 탈출하면 되는데 번져는 어떻게 그러면 맘에드 잡혀가서 너 감히 날 눅락해? 플레이어를 처리하라는 그 간단한 미션도차 수행을 못하다니 대신자의 결말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면 너 얘기 잘 가라 어 안 돼 그렇게 번져는 오 플레이어가 대신 구해줬어 아니 말도 안 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 계획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사연 수고 잘 놀아 나갑니다 잠깐만 이번에는 뭐 새로운 신상 그래픽 핵사기 그래픽들을 싹 다 모아놨네요 명품 그래픽 못 참지 아 좋아 황기야 한 번 내 실험 상대가 좀 돼줄래 자 간다 황금 그래픽 위력 뭐야 너무 세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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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센 줄 몰랐다 잠깐만 이거 말고 그러면 딴 거 어 이거는 저거 전기 그래픽이잖아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아 아 허리야 자 다음 허 허기 바로 5분 구이행 아 아 이거 말고 그러면 뭐야 저 하트 그래픽은 아 그러면은 이거 딱 생긴게 보아니까 그러네 되게 우울해진 친구에게 탁 하트 그래픽 날려주면 나는 바로 하트 충전 허기야 너 우울하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가자 으아 으아아아 으아 흐아아 나는 행복한 인형이야 어 너무 귀여워 잠깐만 흐에이 흐에이 하트 그래프 이거 뭐 종종 사용해봐야겠어 얘 핵사기네 자 다음 와 딱 봐도 귀찮게 위험해 보이는데 아 이거를 쓰면은 저거 허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악마로 만드는 거 아니야? 그렇지 바로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악마 그래픽이었습니다 플레이어 죽인다 어 그렇다면 저 하얀색은 설마 어 빨리 그거 꺼내 천사 그래픽 천사 그래픽 플레이어 당한 일부 직전 천사 그래픽으로 악마 정화 허기야 미안해 저런 뭐 위험한 그래픽도 있냐 여러분들은 어떤 그래픽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?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